성인 여성의 80% 이상은 일생에 한 번 이상 잉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하지만 90%에서는 2년 이내에 자연 소멸이 되죠. 암을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연 소멸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성의 몸을 침입한 바이러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살아남아서 암세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제가 항상 침입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침입을 하는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자궁경부에 침범해서 병을 일으키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관계시에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처음 들어가는 것은 여성의 질이죠. 질로 들어간 HPV가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바로 여성의 질 분비물입니다. 건강한 여성의 질 분비물에는 젖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젖산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질유산균입니다. 질유산균이 분비하는 젖산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평소 질염이 없고 질내 질유산균이 건강한 여성분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자궁경부 세포에는 도달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소멸됩니다. 어찌어찌 젖산의 방해를 뿌리치고 자궁경부의 표면에 바이러스가 도착을 했다고 해보죠. 자궁경부 표면에 도달한 바이러스는 가장 바깥층에 있는 세포를 뚫고 들어가려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바깥층의 세포들은 이미 죽어버린 각질세포라는 것인데요. 사람의 피부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생겨난 세포도 계속 표층으로 밀려 올라와서 2, 3개월이 지나면 죽은 세포로 바뀝니다. 이 죽은 세포를 각질세포라고 하죠. 피부와 똑같은 현상이 자궁경부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자궁경부를 덮고 있는 표면세포들도 피부 각질층처럼 이미 죽어서 딱딱해진 각질세포들이란 것인데요. 바이러스가 죽은 세포를 감염시켜봤자 같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각질층이 튼튼한 즉 피부층이 튼튼한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각질층을 뚫지를 못하고 그대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자궁경부 표면에 염증으로 미세 상처가 많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그 손상으로 인한 상처 틈을 타고 쉽게 바닥층의 어린 세포들이 존재하는 기저층에 도달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어린 세포를 만났다고 해서 바로 암세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세포막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서 세포핵 안에 자신의 DNA를 심어놔요. 심어진 DNA는 세포핵의 단백질을 이용해서 똑같은 바이러스를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자 이 과정을 복제라고 하죠. 이때 우리 몸의 면역계에서는 바이러스 복제 과정을 화학적으로 방해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방출합니다. 사이토카인은 복제를 방해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힘겹게 세포까지 침입을 했어도 복제의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멸될 수 있어요. 자 HPV가 사이토카인의 방해를 물리치고 복제에 성공했다고 합시다. HPV 복제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세포 자체가 이영성 세포 즉 암세포처럼 변해버립니다. 이 암세포가 차곡차곡 계속 늘어나서 누적이 되면 자궁경부 이영성을 거쳐서 결국은 자궁경부 암으로 진행하겠죠. 이때까지 우리 몸의 면역계는 당하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알아채고 암세포를 죽이러 자객이 옵니다. 바로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죠. NK는 네이추럴 킬러의 약자입니다.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면역세포가 직접 죽이지 못하지만 바이러스에 의해서 변형이 된 암세포는 면역세포와 크기가 비슷하니까 직접 달라들어서 죽여버릴 수 있어요. 암세포가 죽으면 안에 있는 바이러스도 그대로 죽겠죠. HPV가 힘겹게 암세포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이 면역세포가 활동만 제대로 해주면 금방 소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떤가요? 그 무시무시하다는 HPV도 사실 자신의 성공을 이루려면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여성 몸의 면역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난관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자궁경부에 병을 일으켰다면 이 면역계가 모두 무너져 있다는 뜻인데요. 젖산, 각질층, 사이토카인, 면역세포 어느 단계에서든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 진료 경험으로 보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대부분 만성질염, 질건조증, 골반의 혈액순환 저하 이 세 가지 원인들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잉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할 때 이 조건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HPV에 감염이 되었다고 해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다행히 우리 면역계는 보건력도 좋아서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의 면역을 올리는 방법은 저희 채널 다른 영상에 많으니까요. 구독 눌러서 봐주시고요. 도움되시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